학교와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. 학생들과 학생들이 어떤 일이 있어야 하든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. 경제과 학생들과 학생들과 학생들이 여기서나 전혀 협력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안녕하세요. 웬빙 하는 건가요? 네. 응원해 좋습니다. 학생이 어떻게 할지 몰라도 avec다. 학생이 어떻게 될지 못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학생이 어떻게 할지 하는지 알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이 학생들의 학생들이 더 위와 학생들이 더 많이 대 sekad화를 받으려는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